어 그러시면 안돼 네 자유한이름 안녕하십니까 네 미고스톱입니다 자 오나게 될 방송은 네 오나게 될 방송은 네 네 GT5가 되겠고요 오케이 어 네 바로 시작합시다 아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 저 네 목소리가 더 크긴 한데 어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아 참고로 좀 그래픽이 허전하죠 네 아쉽게도 그 그래픽은 좀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서 그냥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네 삭제한 다음에 대신 일반 이런 이런 일반 GTA 그래픽을 더 올렸습니다 아 좀 아쉬워 근데 뭔가 찝찝하게 아쉬워 그래픽 좋긴 좋더라 좀 남네 계속 소리 어디있었는데 오디오 아냐아냐 이쪽 이쪽 한 이쯤에 이렇게 합시다 오오 좀 줄였다 갑시다 목소리가 더 올라가야돼 원래 근데 이제 GTE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다 오랜만이야 어 내가 한동안 이런 게임을 안했거든 잠시 회색과 네 어 미안하다 너무 차를 그래 차를 다 지나가줘야지 가면서 욕한만 찍해주고 뭐가 아 많이 왔어 느낌 찢었다 아 아 이게 헤드색 아니 패드가 불편해 아니 진짜 됐다 따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끼야 미치에 네 아니 진짜 맨날 궁금한건데 난 대체 뭐 어떤 새끼가 아니 삼촌새끼가 아 진짜 맨날 할 때마다 개빡치는게 모니터가 29인치야 얘네들 29인치가 말이야 진짜 어떤 새끼가 29인치를 써 나네 크 아니 진짜 가끔씩 할 때마다 진짜 화가 나가지고 진짜 참고로 이 컴퓨터도 내가 겨우기서 산거야 삼촌이 막 그 용산가가지고 직접 사다했어요 네 저는 근데 좀 반대했죠 용산이 왜가냐 배송비를 한번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용산 좀 그때 갔으면 한 이 컴퓨터 한 지금 그 140만원 주고 샀거든요 모니터 다 해가지고 아 갔으면 더 비싸게 샀을거야 막 160만원 100% 이거 160만원 주고 샀다 어 이건 인정해야돼 아 아 진짜 저 컴퓨터를 좋아해가지고 저럴 때 인터뷰 제가 삼촌이 같이 조립하자 했는데 내가 너무 빡친 상태여가지고 약속을 안 지켰거든 그냥 치솟어버렸거든 너무 빡쳐가지고 그냥 쌩까고 다운다 차였지 너무 좋고 잡아라 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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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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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시리 프랭클린이 성실하게 하죠 엠플로우이의 몽땅 you fucking with me right man we both being fucked with knock it off man for all the motherfucking work i put in man man fuck this employee of the month shit homie i'm sitting up here trying to get us fuck this employee of the month shit man when it's some shit to be won goddammit i want it i don't give a fuck what it is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i take no prisoners i go hard doing this shit big dog big nuts when names is on the motherfucking board i want to see my name at the top of that motherfucking next to it they need to say winner maybe next month huh fuck next month simeon what about today i demand a retrial today is nothing just a bike hasn't made a payment at all some kid at this future beach his name is estevan himenez is he in a gang curiously enough i did not inquire when he bought the bike we got work to do a employee of the month fuck you come on come on you're about a yes master ass nigga let's go to best future magella now hey you still run with that all right 잠시만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하 29인치가 이렇게 내가 빡칠 줄은 몰랐어 처음에 만들 때 와 존나 크네 했었어 진짜 근데 양육프로 커 아 아니 아 30인지 살다니까 내가 진짜 아니 어떤 벼부가 이상이 식금 질소 아니 fps 좋아한다고 이 땅을 수챈 수챈 새끼 어디서 차라리 msi 어 그 차 아니야 빙신 이츠타 보자 한번 내가 이차가 그렇지 싶어한걸 알아 아 아니 나 진짜 아직도 빡친단 말이야 1년 지냈어 아이 1년 지냈다 아 진짜 맨날 빡칩니다 바보가 29인치를 니켈 새끼들아 아 뭐 아 아 아니 아 마 아 미치겠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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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 뭔가 존나 게임하는데 존나 불편해 언제도 문제고 게임할 때 그 문제야. 게임할 때 뭔가 다 필요하단 말이야 그냥 답답해. 게임하는데 아 이거 진짜 아저씨 팀 알려주실게요. 차 돌려놔 차 돌려놔요 차 돌려놔 아야 아야 자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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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hould know, a block makes a differenc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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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up. It's in one of these lock-up. 차고를 수색하십시오라고 뜹니다. 자, 어디면 될까요? No. 여기. 감시카메라가 있어? 드디어. 뒤도 온다. Man, ain't this about a bitch. Ain't no motherfucking bike in here, man. No shit, nigga. Hola, amigos. Hola, SA. Oh, we saw you trying to creep up in here, man. Yeah, you saw this motherfucker? Oh shit. Oh sh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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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Fucking die, huh? Come on down, everybody. Come on down. Hey, nigga, I would've just got my ass beat over a fucking gun fight. Man, stop being a pussy nigga and grab that heat. 자, 됐네. 잠시만요. 아,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어. 그 자세가. 난 이걸 커밋 할때 옛날에 겉먹어 본 건데 이런거에 진짜 예민합니다. 네. 모니터도 29인치인지라 네, 그 넓은것 때문에 어떻게 저희 몸에 맞춰서 조작했을지 모르겠고 책상도 공부용이라서 네, 책상, 의자도 다 공부용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 죄송합니다. 파크라이 그때는 좀 나았는데 요즘에 돈 좀 더 심해지네요. 사춘기가 더 커지는건가? 사춘기라서 저는 부모님한테 뭐라뭐라 하진 않습니다. 요... 맘에 빠가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뭐죠? 갑시다 아이 빨리와 이새끼야 다 죽었어 이 친구야? 죽은거 아냐? 총알 총알 어떻게 끝 끝 끝 80달러 와 공원 엄청 많이 이 오빠 간다 좀 이따 보자 친구야 이 형님은 가신다 그냥 쭉 가가지고 지금 걱정 크아 게임 진짜 다른덕 이 스토리가 누가 짠지 정말 궁금하고 쉬라면 미친거고 imeter 쉬라면 미친거지 그냥 크아 계속 한 번씩 밟아줘야돼 그래야 나중에 돌발상황을 이런식으로 이게 정상적인 운전입니다 이게 정상이야 세상을 왜 침원과 침한테 가있는거 아니야? 그 친구야? 다 파치 미안해 이러면 진짜 애매하거든요 말할 수도 없고 뭐라 말할 수가 개척자는 뭐야 저건? 뭐야 우리 진짜 가까워 뭐야 여기 무릎 펴줬네요 가봅시다 가자 가자 탑석 가자 여기쯤에 끄는게 좋겠죠?